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저희들 세대에는 푸세식 화장실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쪽으로 앉아 가지고 그렇게 욕물을 보는 그런데 지금 세대는 푸세식 여름 화장실을 사용할 수도 없고 아마 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푸세식 화장실이란 것이 위가 여러분들 개방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름에는 벌레라든지 악취 같은 것이 진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라북도가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샤워시설하고 화장시설이 부실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화장실을 푸세식 화장실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냥 웃음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이야 이 양반들 참 너마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예산은 푸세식 여러분들 화장실 돈 책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양변기 시스템으로 다 책정하고 그다음 푸세식으로 여러분들 화장실을 만든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참 많이 해먹겠겠네. 물론 관련된 사람들은 펄쩍 뛰지만 감사원이 제대로 수사를 하게 되면 이 젠블리지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겠죠. 부정선거처럼 그렇게 이해당사자들이 많이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실력을 좀 발휘해 가지고 땡전 한 푼까지 여러분들 해먹은 거 다 여러분들 찾아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우사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SNS을 탄 모양입니다. 푸세식 화장실을 보더니 스카우트 대원이 입을 틀어막고 두 눈을 질끈 감은 젠브리 대원. 뻥 뚫린 화변기 아래로 분뇨가 보이는 일명 푸세식. 푸세식 여러분들 화장실을 이제 해원이 칠레 한 대원이 제레식 화장실을 보고 그냥 놀래 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전 세계 트위트나 인스타그램 같은 걸 다 탔겠네요. 이 모습은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파티오 스카우트에 게시된 7분짜리 영상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 수세식 뭐 시골에서 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좌변기죠. 좌변기인데 그 쪽으로 앉아가 이런 변을 놓여야 되니까 아주 힘들죠. 그런데 여름에는 뭐 이게 아주 최악이지 않습니까. 악취가 진동하니까 아시아의 화장실이라는 의미의 문구가 화면에 뜬 뒤 등장한다. 벌판에 줄을 지어 쓴 1인용 제레식 화장실들이 나오고 한 여성 대원이 문이 열린 화장실 안을 손으로 가리킨다. 카메라가 안쪽에 변기를 비추자 살짝 찍힌 지저분한 이물질이 모자이크로 처리됐다. 내부는 창문 하나 없었고 두루마리 휴지 두 개가 달랑 걸려 있었다. 화장실을 마주한 어린 대원의 표정에는 당혹스러움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이렇게 일들을 한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의견을 보니까 카님이 고로코롬 세금을 빼묶고도 화장실 꼴이 저게 뭐냐 저기가 아프리카냐 북조선이냐 그런 이야기 들어야 되는 거죠. 545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한 겁니다. 설님은 푸세식 화장실을 비치해 놓고 전북 공무원들 뭐 고무장갑 끼고 막힌 것 뚫었다고 푸세식 화장실도 막히냐 돈은 다 도덕질하고 이제는 젠브리 대원들 나쁜 놈 만들어서 덤탱이 씌우기 작전으로 들어갔냐 한 명이 반대하고 532명이 찬성한 겁니다. 조님은 푸세식 이꼴은 전라북도식 병기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좀 일 좀 제대로 합시다. 뭐 일들 제대로 해야지. 이게 뭐냐고요. 올림픽도 치르고 아시안게임도 치르고 엑스포도 치른 나라인데 오늘 조선은 일면에 여러분들 톱 사슬로서 젠브리 파행은 국가 시스템 파산 철저한 감사로 실패의 백서 남겨야 된다. 조선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슬에 다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가 시스템 파산은 젠브리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선거도덕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선이 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선거 도덕질에 관여한 사람들이 간이 부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해도 계속 도덕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기가 찬 거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번 사건을 감사원 감사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좀 제대로 밝혀가지고 전우 좌우에서 어떤 일이 일었는지 누가 얼마나 해먹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원전 파헤치듯이 여러분들 사사시 파헤치게 되면 사건의 전무가 다 나오겠죠. 그래 사람들의 의구심이나 불만을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젠브리, 체만금 젠브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정선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야체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낱낱이 분석한 도덕놈들 시리즈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덕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